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저희들도 언택트와 관련된 시도를 여러 가지 해보고 있는 거죠. 어제는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서상영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 나왔군요. 얼굴 보기에는 반갑네. 간밤에 미국 시장은 각종 경기 지표들도 잘 나왔고 또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올라갔는데 일단 시험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미국 증시가 소매 판매가 깜짝 잘 나왔죠. 그러면서 극등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부터 파월 전율호장이 의회 총문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밀려내립니다. 왜 이렇게 밀려내렸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오후 들어가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초반에 일단 미국의 5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무려 17.7%나 급증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전월 대비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그거야 뭐 당연히 4월달에 꽉꽉 막혀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했던 것은 의류, 옷 있지 않습니까? 옷이 무려 188%나 증가를 합니다. 옷이 특별히 많이 팔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면 되나? 하지만 우리는 단벌 시사들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가구, 전자제품, 일부 자동차 이런 것들이 50에서 90%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로는 6.1%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경제 정상화를 언급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일시적인 기저효과로 인해서 크게 증가를 했다는 점에 시장에 방점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 그런데 나는 17.7%라고 하는 게 산업 최고치죠. 기저효과를 생각해보면 4월달은 사실 안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한 5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너무 좀 덜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시장이 너무 보수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싫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산업 생산인데요. 우리하고 일단은 관련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산업 생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월 대비 1.4%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증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게 예상치가 전월 대비 2.9%였었는데 그걸 하위에 했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문제가 좀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산업 생산 볼 때 전월 대비 몇% 증가했다? 이거보다는 공장 가동률을 좀 봐야 됩니다. 공장 가동률이 전월 대비 지난달에 66.7%였다면 이번에 64.8% 별로 안 좋았죠. 시장의 예상치가 66.7%였는데 이걸 하위에는 64.8%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64%대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경제가 재가동이 된다. 그러면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장 가동률이 지난달하고 같다는 거죠.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 문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자, 그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파월 연주로장이 의회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서 당연하게 계속 언급해왔던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연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연준 정책 중에 두 가지가 좀 있죠. 어저께 발표됐던 거는 연준이 개별 회사체를 매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또 하나가 한 9월 정도의 수익률 제어 정책 1대 캡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월이 이거를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수익률 제어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다. 아직 전혀 결정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연준이 어저께 개별 회사체 매입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단행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어제 사실은 미국 차시가 납북을 마이너스 한 3%에서 거의 플러스 1%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 그게 내가 고민해보니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입을 조정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그러니까 좀 조절을 할 거다.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 이후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보아권까지 빠졌었고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납북을 축소했던 요인은 파월 연주로장이 여전히 장기적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양 정책을 이어가고 포트폴리오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한 번에 유동성을 계속 풀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납북을 축소했고 여기에 미국 정부가 지금 연말까지 트럼프는 재선 성공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어떻게든 백신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후보물질로 14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걸 7개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다음에 영국의 옥스포드 쪽에서 나온 소식이 스트레이드 관련된 치료제, 중증 환자들의 사망률을 30% 낮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납북을 축소하면서 상습보고 재차 확대합니다. 그러다가 물론 트럼프의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막판에 보시면 갑자기 또 매물이 슬슬슬슬 흘러내리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하죠. 이때 주목할 게 주식시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상승폭을 축소했고 두 번째는 달러는 강세를 유지를 했고 N화는 약세를 보이다가 강세로 전환을 했고 미국의 국채금리는 상승폭을 축소했고 금가격은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고 물론 지금 다시 빠지고는 있지만 시간으로 이게 뭐냐면 뭐냐면 이게 안전자산 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미국의 텍사스 지역 있잖아요. 텍사스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최고치를 정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미국의 재확진설 그다음에 중국도 물론 중국 이슈는 그 전에 나왔지만 중국 북경 쪽에서 코로나 대응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학교를 전부 다 폐쇄해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살짝 쏠리면서 나타납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질랜드도 코로나 제로 선언했다가 다시 2명 확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죠.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시장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죠. 어저께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MSC의 항출수 ETF가 2%대 상승에 그쳤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이 뭘 보고 있느냐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느냐 또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딱히 치료자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시장의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하나 둘씩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북한의 수도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과거에 핵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을 좀 봤을 때 금융이 당시에 핵실험을 했을 때는 장점이 6%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 복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의 움직임. 그러니까 북한 이슈는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기업이익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게 더 격화적으나 예전에 연평도라든지 백령도 이런 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큰 영향을 안 받았었거든요. 이게 기업이익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환율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원화가 다른 환율에 비해서 약세폭을 더 크게 키운다라면 그거는 이제 북한 이슈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환율에 비해서 같이 움직인다. 이게 N화하고 우리나라 원화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큰 다른 환율화가 같이 움직인다라면 북한 이슈는 큰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개성 쪽이 원래 군사적인 요충지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개성공단 만들면서 김정일이 군대를 뒤로 후방으로 뺐었던 건데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그거 폐쇄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북한이 마음 먹고 했으면 공단을 폭파했겠지 연락사무소로 폭파했겠습니까? 뭔가 좀 개화하자.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아침에는 화상으로 했지만 전화기 꼭 붙들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또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성형 팀장 모시고 살펴보는 시간 드렸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일단 소매 판매 잘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재정정책에 대한 액션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